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손 놓고 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인 거죠 지금 장관이 누군지 여러분 누구 압니까 경제가 좀 안 좋으니까 경제부총리 정도는 기억이 나죠 총리는 뭐 국회 연설 같은 데 자주 나오니까 얼굴이 읽으신 분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장관들이 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내가 장관했네 내가 차관했네 으쌰 으쌰 해보자 이런 게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보이고 여기 이제 장세정 논술위원이 공무원들은 내년 총선까지 일 안 하고 논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던 문제 인식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내년 총선까지는 제대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성진하겠다고 나서다 블랙리스트로 몰리면 저만 손해입니다 요즘 사석에서 공무원들을 만나면 이구동순으로 토론하는 말입니다 장관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일 좀 하려고 나서다가 나중에 감방 갑니다 그런 이야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일 좀 하려고 이렇게 설치고 언론에 자주 나오게 되면 다음에 여러분들 2026년 대선이 끝난 다음에 감방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장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 안 움직이는 겁니다 내년 총선까지는 제대로 총선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간신간신히 이기든지 아니면 뭐죠 조금 밀리든지 그렇게 되겠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선거 결과를 만드는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도 눈치를 좀 보겠죠 지방선거처럼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뭐죠 2024년 총선에서는 지방선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조작을 안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실장 국장급 이상 고위직은 장 차관과 대통령 눈치를 살피고 하위직으로 가면 배질란 냉소적 분위기가 넘친다 이 사람들이 다 빠꾸밀 거 아닙니까 권력이 교체됐지만 저 권력이 안정된 권력인가 그리고 다음에는 또 누가 등장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뭐죠 그런 뭐 안테나를 높게 세우고 한 번 두 번처럼 그 권력 교체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이를 제대로 씻기는 상급자도 없고 성실이라는 하급자도 드물다 보면 감사원이 탈탈 들어도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말에는 차라리 허드섬이 나온다 공직사회가 이렇게 된 데는 물론 뭐 여기에 블랙리스트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떻든 간에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윗대가리들만 바뀐 겁니다 장관하고 차관하고 대통령하고 바뀌고 폼만 잡고 다니고 그 밑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일교에 뭡니까 일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 정의를 세우는 건데 그거를 포기한 겁니다 처음에는 해보고 싶었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입 다문 거죠 그 화거는 앞으로 엄청나게 커지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